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세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함께 만나보시죠. CNBC 호스트인 짐 크레이머가 2022년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주식 4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쉐브론과 아래쪽에 보시면 일라이 릴리, 하니웰, 그리고 바슈 헬스까지 4종목을 꼽았는데요. 먼저 쉐브론에 대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이유는 오일, 원유가 still undervalued,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당뇨 치료제와 알차이머 치료제가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오랜만에 새해 짐 크레이머의 이야기를 볼 텐데 짐 크레이머가 또 콕 찝었습니다. 지금 짐 크레이머가 라스베가스 CS 2022에 참석해서 방송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CS 2022 테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하니웰, 잘 아시지만 여기 핵심 운영 시스템도 하지만 하니웰에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우주거든요. 우주. 그다음에 올해 이제 CS에서 지금 헬스케어에 대해서 굉장히 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슈헬스랑 일라이 릴리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하는데 전체의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우주. 특히 우주는 왜 관심을 쓰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리면 6G가 저개도 위성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아침에 오프닝할 때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 지금 이 앞 집산이 어마무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지금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이 다음 것에 짐 크레이머 이거 저는 좋은 빅이라 보고요. 여기서 조금 더 한 발 반박자만 빨리 가신다면 스마트홈에 관한 것들에 대한 주식 이런 것이 CS 2021 끝나고 나서는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 이유는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홈에 대한 투자 전략이나 방향도 함께 내일 기대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도 만나보시겠습니다. 간밤 CES가 열렸는데요. 크라이슬러도 전기차 콘셉트카를 발표했습니다. 에어플로우 콘셉트를 부활시킨 이 크라이슬러 측이 이렇게 말했네요. 앞으로 Fully Electrified Future, 완전히 전기화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스텔란티스는 아마존과의 협력 소식도 있었지만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CES 국내 기업들도 참가해서 유수의 기업들을 저마다 뽐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역시 스튜디오에서 나눠보시죠. 네, 다음 이야기는 역시 전기차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CES에서 지금 너도나도 전기차 만들겠다. 앞으로 다 완성 라인업을 전기차로 꾸리겠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할 거면 GM이 거기 참석한다고 그랬다가 전시관을 취소하고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아마존하고 스텔란티스가 아마존 물류에 대해 지금 전기 밴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듣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리비안이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리비안이 하겠다고 해서 유명히 10만 대 산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괜히 유턴만 맞았어요. 리비안은 오늘 10% 정도 빠졌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겠다보다 어떤 것이 이번에 같이 발표가 됐냐면 330억 달러 투입한다, 이렇게 재무적인 돈이 들어갔나. 재원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가고 신뢰성이 가는 부분들이 생겼고요. 사실 올해 CES가 작년부터 전기차례든가 자율주행 이게 아주 큰 탑픽이 돼야 되는데 지금 21년, 22년이 다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2023년도에 CES에서는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붕위를 아주 조짐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의 홍보가 굉장히 셉니다만 이런 추세로 보면 2023년도에는 물건까지 보면서 우리 옆에 타고 다니면서 등등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고요. 지금 CES 잠깐 여담입니다만은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면요. 테슬라가 루프를 만들었어요. 루프요? 네. 뭐냐면 자율주행차만 다니는 지하터널을 팠어요. 그렇죠. 그렇고 45분 가까이 1분에 지금 가는 그런 있는데 다른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지금 사람들 직접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딱 가서 자율주행차 타고서 쭉 가면 다음 전시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걸어다니려면 굉장히 덥고 한 20분, 30분 걸어가야 되는데. 넓잖아요, 거기가. 차로도 굉장히 맥힙니다, 이럴 때는. 그런데 딱 1분 정도 걸린다니까. 사실 원래 일론 머스크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이퍼루프라고. 그렇죠. 샌디에고에서 라스피그까지 진공으로 빵 가는 걸 하는데. 10분 만에 막 가는. 그것도 지금 나오지 않느냐. 머스크 또 우리 셀럽 말했지 몇 번 더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담으로 CES에 요즘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 셀럽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황민영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간밤 국채 금리가 1.7%까지 치솟으면서 기술주가 다시 한 번 급락했는데요. 하지만 1월 달 수익을 보낸 종목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5년 동안 10년물 수익률이 가장 크게 오를 때 함께 급등했던 종목들인데요. CNBC 프로에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엑손모빌 같은 에너지 관련 섹터가 4종목이나 눈에 띄었고요. 이 외에도 산업재와 소비재 등 다양하게 표진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떤 종목을 주목해보는 게 좋을까요? 마지막 질문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내일 셀럽은 말했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민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에는 결국에 우리가 또 금리 인상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근데 진짜로 댓글에 분명히 올라옵니다. 하나라도 맞춰봐라. 이거 진짜로 돗자리 깔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은 지금 사실 저는 1월 25일 FOMC까지는 조금 현금을 조금 더 많이 보유하시는 게 지금 진짜로 사고 다발 구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금리가 어떻게 돌아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좋은 건 금융지라는 거 다 알지만 이것도 지금 채권 시장 폭 나오면 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1월 25일까지는 몸추수시시고 전체를 보시고 이런 정보들 쭉 모아서 종합적으로 보시는 부분들로 갔으면 좋겠고요. 에너지 이거는요. 올해 전쟁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크라이나부터 전체하기 때문에 물론 전쟁이 나오면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좋습니다만 전쟁했을 때 경제가 나빠지는 부분까지 보면 진짜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여튼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조금 지금은 운전을 좀 조심하셔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1월 FOMC 회의 때까지 지금 좀 시장이 충격이 왔으니까 FOMC에서 뭔가 코멘트를 달래주는 코멘트가 나올 수도 있죠. 또 이러니까 1월에 FOMC 회의 때까지는 일단은 좀 현금화를 해서 조금 지켜보자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국장이 흔들리고 그러면 오늘 우리 장은 좋지 않겠어요? 그럴까요? 반대로 가니까요. 달러 강세로 가는 게 확실히 보였으니까. 어제는 우리가 또 이미 많이 빠졌고. 그래서 오늘은 또 틀릴까 봐 걱정했는데 오늘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최영웅과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